빌보드 1위 가수 1위 가수 1위 가수 1위 가수 입장 입장 축하합니다 아 1위 가수를 부르시라뇨? 정말 생일 축하하고 너는 생일날 빌보드 1위 생일 선물 제대로 받았네 그러니까요 선물이 필요 없겠네 종국이 이건 말만 많이 안 들을 필요 없지 갑자기 선물해줍니다 1위가 선물이지 뭐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아 뭔 일이네 이게 오늘 딱 공식적으로 뜨거운다 9월 1일 난 격경사다 진짜 목요일날 뜰걸 아마? 토요일날인가 그렇다네요 아이고 아이고 네 기가 막힌 소감이었습니다 빌보드 1위 가수인데 이렇게 해도 에이 자리가 없고 형 앞선 1위가수 6명 앉아있어요 아 건강이 좋아졌다 다들 어땠어요 어제 저 어제 침착하게 일찍 자가지고 건강해지잖아 나도 좀 늦게 잡혀가지고 나도 어제 남준이가 보내준거 보고 바로 한 병 깐 다음에 드림킹하고 잤다 아니 톡방에다가 제가 뜨자마자 보냈는데 아니 반응이 없어 다들 자고있어? 나는 오늘 뜨는지 솔직히 몰랐어 나도 근데 화요일날이 나는 오늘일지를 몰랐어 말짜 개념이 없으니까 나 오늘 저녁에 뜨는 줄 알았어 오후 1시 이럴 때 뜨는 줄 알았어 진짜 그랬으면 죽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은퇴하고 싶었어요? 지금 발표에 은퇴 시 스키스루 레전드다 죽을 때까지 음악 하려구요 종신사람 오늘 뭐 한잔 할거에요? 끝나고 뭐 짧고 빠르게 마시는 하지만 빌보드 1위 가수는 오한치를 막진 못했다 짧게 하고 끝내자 오늘 한 번 뭐해요? 했던 것들 노물드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우리 초심찾기 프로젝트 하는거지 1위 한순간에서 노물드림을 연습하는거지 초심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니 얼마나 멋있어요 형 빌보드 1위 가수가 딱 그날 데뷔곡을 연습한다고 진짜 나 오늘도 노물드림을 연습했지 뚱뚱뚱이로써 그것도 웃기긴 하다 내가 1위 한달에 연습하는거 되게 재밌는데 아 진짜 연습해야네 형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뉴스 보고서 진짜 못잤어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해요 빌보드 1위 가수겠어 아 진짜 진짜 공연 너무 하고싶다 우와 이런게 행복 아닐까 아 정말 이왕에 뭐 2위 1위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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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위